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글록 입니다 글록의 튜닝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글록의 튜닝에 대해서 이런 영상들을 가끔씩 올렸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니가 얼마나 써봤다고 뭐 튜닝 뭐 그렇게 그렇게 돈 들여서 튜닝 할 필요가 있으면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디까지나 튜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 의견이기 때문에 음 내 의사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루이 글록 19 에 대한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어 제가 앞서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ipsc 코리아 에서 하는 액션에어 과정을 어 지금 어 다 끝냈고 어 수료식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료식만 남은 상태고 5 ipsc 액션에어 에서 음 제가 과정을 수강 하면서 아 수강 이래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한 총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루이 글록 19 그리고 바로 이 vfc 글록 17 두 자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4 vfc 글록 17 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하게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루이 글록 19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루이 글록 19 에 대해서 어떻게 튜닝을 하면 조금 더 좋고 어떻게 어떤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어 세팅을 하면은 내가 중복 투자 없이 아주 괜찮은 핸드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의 세팅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마루이 글록 19 에 순정 슬라이드를 제거를 하고 그 이거 에이전시 암스에 있는 나오는 이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음 요 제품은 저 앞선 영상에 제가 소개를 시키다시피 레드울프 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뭐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음 뭘 사람을 사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 요런 슬라이더를 조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슬라이드는 본인 취향에 맞게끔 뭐 트리거 햇볕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뭐 가드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순정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되고 그리고 어 트리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순정 트리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돈을 들여서 옵션 트리거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에이전시 암스에 트리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트리거를 못 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세이 아이 이 옵션 트리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 빨간 색깔 요 트리거 세이프티 빨간 색깔의 이런 요 부분이 좀 이뻐서 장착을 했고요 보통 트리거가 플라스틱 제품인데 이 제품은 메탈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차피 폼을 위해서 담그기 때문에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자 트리거를 분리를 하면은 음 첫 번째 조금 더 집탄성을 좋게끔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바로 어 이너바렐과 챔버가 되겠죠 이너바렐과 챔버가 되는데 음 제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보이는 이 논틸팅 아웃바렐 예 바로 이 그 건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틸팅 아웃바렐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칼라 파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메탈 지질로 이 칼라 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13일 영라사 산이 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이 오토 트레이서 를 장착을 할 때 별도의 부가적인 그 옵션 없이 이렇게 달리까 요렇게 오토 트레이서 가 별도의 옵션 없이 요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예 만약에 오토 트레이서 가 아닌 이 앞에 뭐 컴베세이드를 단다든지 아니면 소음기를 단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동이나 리얼리티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는 않겠지만 어 집탄이나 요런 소음기를 장착을 할 때 이 그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하면 좋은게 아웃바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좌상 앞뒤 운동을 할 때 이 아웃바렐은 항상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사일런스나 사일런스나 아니면 트레이서 를 장착을 했을 때 이 들리는 부분 그리고 움직일 때 아웃바렐이 같이 움직여서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을 대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논틸팅 아웃바렐입니다 그래서 집탄과 이런 작동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논틸팅 아웃바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마루이 글록 10부는 챔버 자체가 이 약간 독자 아닌 독자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플 리프나 가드에서 나오는 옵션 챔버를 완벽하게 장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챔버는 순정 순정 챔버를 그대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같은 경우 세팅한 아웃바렐은 아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메이플 리프에서 나오는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을 사용을 했습니다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을 사용을 했고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86cm인가 될 거에요 이 이너바렐 크기가 그래서 86cm인데 짧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너바렐이 핸드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이가 길면은 집탄 상승 효과를 분명히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너바렐은 가능하면은 아웃바렐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맞추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너무 길게 날아가지고 튀어나오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면은 크레이지젯 이너바렐 중에서 97cm 짜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97cm 짜리를 장착을 해도 앞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네 요런식으로 저는 97cm 짜리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을 장착을 했고 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메이플 리프에 그 MR 호법을 장착을 했어요 50도 짜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50도 짜리를 장착을 했고 뭐 탄속에 따라서 뭐 그 50도 60도 70도 나누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이 앞 가스의 세기에 따라서 뭐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요 그 약간 그린색의 MR 호법 메이플 리프 MR 호법 50도 짜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챔버 빼고는 다 바꾼 셈이죠 바꾼 셈이고 그리고 이 노즐과 이 노즐 안에 있는 요 저기 뭐야 뭐라고 하지 저거 그거 피스톤 컵 안에 있는 그 헤드 실린더 헤드라고 노즐하고 노즐 피크 요런 부분에 옵션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포세이돈 사에서 나오는 그 아이스피크 제품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조금 더 기와율 이라든지 가스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정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스를 음 딱 일정하게 밀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옵션을 장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순정을 쓰고 있어요 왜 순정을 쓰고 있냐 순정을 쓰고 순정 상태랑 옵션을 장착했을 때 상태랑 크게 뭐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글록 19 같은 경우는 실린더 컵 사이즈가 15mm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루이 제품에 비해서 기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 반동이나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 상태를 그대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쓰시다가 노즐이 파손이 된다든지 안에 있는 노즐 피스톤 컵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안에 있는 부품을 갈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순정을 그대로 쓰셔도 충분한 기와율을 보장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까지 그 옵션 제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옵션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리턴스프링 슬라이드 리턴스프링은 순정보다는 저는 순정은 아니에요 순정은 아니고 요거 120% 정도의 준환은 조금 더 센 스프링을 써주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퍼푸디노 그린가스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 슬라이드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 리턴스프링은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꼭 추천을 리턴스프링을 교체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교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필수적으로 바로 이 해머 스프링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건데 이 해머 스프링인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보통 뭐 가을이나 아이 가을이나 겨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상관이 있는데 봄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데서 사격을 해서 여름이나 이럴 때 가스의 기와율이 상당히 좋아졌을 때 가스의 압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노말가스를 탁탁 써도 팡팡 잘 터질 때 마루이 같은 경우는 해머 스프링이 약해서 기와율이 상당히 좋을 때 해머를 못 때려줘요 탄창에 이 해머를 못 때려줍니다 이 해머를 때려줘야 되는데 왜냐 가스의 기와율이 좋아가 가스압이 땅땅하게 있으니까 이걸 딱 때려줘야지 힘있게 빡 가스가 나가는데 스프링이 약해서 가스를 못 때려줍니다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총을 막 쏘다가 갑자기 막 총을 쏘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는데 갑자기 비비탄이 안나고 앞으로 툭 떨어질 때가 있고 뭐 따쌌는데 피식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99% 십중팔구 기와율이 좋을 때 해머 스프링이 약해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머 스프링도 조금 더 센 모델 뭐 저는 한 140%짜리 해머 스프링을 추천을 드립니다 120도 프로짜리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순정 말고 순정보다 조금 더 좋은 강한 해머 스프링을 쓰셔야 합니다 그 정도 튜닝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집탄성이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IPSC 교육을 받고 또 제 요즘 스피드 큐비 C큐비 게임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핸드건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한테 그 HPA 앰프 아답터를 장착을 하고 앰프 아답터를 꼽아서 그 HPA로 사용을 해요 HPA로 사용을 할 때는 탄속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낮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기 때문에 엄청 낮게 합니다 실제로 HPA 압력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81회 정도 밖에 안 놓고 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탄속 기준에 한 30% 정도는 한 20% 정도는 낮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작동성이 좋습니다 요 정도 세팅을 하면은 그리고 집탄성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세팅을 해 가지고 집탄이 나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본인 손이 잘못된 거에요 본인 손이 장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세팅을 했는데 집탄이 안 좋다 뭐 한 10야드 이상 거리에서 이 정도 원에 못 맞춘다 라고 하면은 본인 손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아니면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 주시고 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세팅을 했으면은 한 10야드 거리에서 요 정도 요 정도 제가 쏴 보면은 이 정도 원에 다 박혀야 돼요 이 정도 원에 다 박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핸드가 마루이 글록 19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절대 만약에 그 정도에서 안 박힌다 총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쐈을 때 제가 쏘든지 아니면은 저희 팀에 슈터 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싸워보듯이 아니면 바이스에 물려서 싸워보면은 대부분 다 들어갈 겁니다 본인의 손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의 손을 탓하십시오 저도 제 손을 탓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정도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탄창에 가스루트 부분에 고무 부분을 옵션 고무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밸브를 조금 더 약한 밸브로 바꿔서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밸브를 약한 밸브로 바꾸는 이유는 해머 스프링이 순정일 때 이 가스를 기화율이 높아지면 못 때리니까 이 스프링이 좀 약한 것도 있습니다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요런 요런 해머 그러니까 가스 단창 해머 밸브도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요런 것들 모두 작동성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작동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튜닝을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슬라이드 부분 그리고 탄창을 삽입을 했을 때 보통 기본적으로 글록들을 보면은 음 예를 볼게요 W 글로 탄창을 릴리즈하는 버튼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포지션으로 해서 요렇게 탄창을 뽑을 때 조금 손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쏘고 있다가 살짝 틀어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눌러 줘야 돼요 예 고런 점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일락스에서 나온 옵션인데 요게 탄창 릴리즈 버튼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길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 손이 닿아요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예 요렇게 근데 손이 짧으신 분들은 요 뒤쪽에 있겠죠 뒤쪽에 있다가 요게 낮으면은 조금 더 뻗어서 이래 눌러야 되는데 이게 높으니까 그냥 요렇게 살짝 누르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글록 19가 뭐 좋은 선택이죠 근데 글록 19 같은 경우는 슈팅용으로 쓰기에는 이너바렐이 짧기 때문에 음 저같이 크레이지젯 논틸팅 아웃바렐 조합으로 해서 97cm 짜리 이너바렐 까지 쓸 수 있다는 것 요기서 97cm 보다 조금 더 긴 이너바렐을 쓰기 위해서는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튀어나옵니다 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컴팩세이드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긴 이너바렐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 그러면은 트레이서를 못다니까 저는 요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글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방법이 꼭 정상은 아니에요 이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뭐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질리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 어 튜닝하는 법을 알고는 싶은데 이런 저런 세팅 방법들을 사가지고 뭐 이중투자 이중지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요렇게 세팅을 하면은 음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마루이 글록 19에 지금 제가 한 이 세팅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집탄 작동성은 월등하게 좋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마루이 글록 19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팅을 하실 거면은 차라리 하실 거면은 어 W를 사서 세팅을 하시면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음 W는 좀 세세하고 정밀한 느낌이 없는 거는 뭐 제가 써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 W에도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집탄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영상은 바로 마루이 글록 19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마루이 글록 19를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세팅을 하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 두시든지 뭐 하시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글록에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음 저 아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